대구시 수성구 파동 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산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담남스님 마치고요. 도작스님, 중국의 종토왕생연불수행으로 유명한 도작스님의 연불사상 AD 56에서 645까지 사신 분인데 처음에는 반야경 계통으로 대품반야 공사상, 생이다, 유다, 불생불멸이다, 공이다 이런 조금 교의적으로는 어려운 경전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말법 시대에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수행에서 깨칠 날이 또 왕생극락하는 것이 기약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정토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경전을 연구하기 시작됩니다. 참고적으로 대승 경전이 양이 650부가 되는데 그 중에 200부가 극락세계 아미타부를 말씀하시는 경전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이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락세계 다음 생에 저 서방정토에 있는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전, 말씀이 대승 경전, 그 많은 대승 불전 중에 650부 중에서 200여 부가 극락세계에 가는 왕생정토교의 아미타 경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만큼 중요한 지금 경전, 중국의 스님들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하다가 정토경에 들어와서 관무량수경, 정토산부경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정토, 극락세계의 세 가지 경전으로 아주 기본으로 유명한 경전이죠. 거기에서 관무량수경을 200번을 강의를 했다라는 것 저는 제 경우는 지금 60여 년 가까이 되면서 법화경은 한 5번 정도 강의했고 금강경은 3번 정도, 대승경전, 다름경전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습니다만 관무량수경 경전만 200번 강의를 했다. 나마미타불, 칭명연불 하기를 하루에 평균 7만 번을 했다. 도작스님께서는 그래서 도작스님은 우리가 수량연불 수량연불은 소두, 소두라면 팥, 우리가 여러 가지 바둑알이나 그런 곡식알 가지고 헤아리는 게 많은데 이 도작스님은 수량연불을 처음으로 주장한 시초에 말씀하신 분인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얘기해서 상근기는 하루에 80 내지 90석, 중근기는 50석, 하근기는 20석 팥을 헤아리면서 연불을 해라라는 건데 이 단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상근기일수록 더 많이 해라 수량연불, 숫자를 세면서 연불할 수 있는 거 108염주하고 천주, 단주가 생긴 이유가 도작스님의 수량연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는 뭐 기계가 있어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찌어감하실 있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염주의 시초, 108염주, 천주, 단주 이런 것은 도작스님의 수량연불에서 기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작스님의 저소로는 많이 쓴다마는 현존하는 것은 안락집, 편안한 한자, 즐거운 낙자, 집할 때 안락집 이곳만 현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처음에 서두이 말씀드렸듯이 도작스님은 정토교에 귀하기 이전에는 그러한 반야부 대풍경에서 얘기하는 공, 중도, 중간, 생, 무생, 무, 아니, 불자 이런 것을 불생, 물멸, 생사 이런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것은 이 시대에 말법시대에는 교의가 근기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말법, 오타각세, 말법시대에는 오타각세에는 범부 중의 중생들은 무화연기 공 같은 중도, 팔분중도 같은 거 공사상이나 이런 것을 접근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아미타불, 법장비구 48대원에 의한 아미타불의 본원력 아미타불의 본원력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누구든지 말법시대에는 우리 불자들이 나무 아미타불만 1염으로 이렇게 연부를 하면 아미타불 48대원 본원력 중에서 18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든지 나의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기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고 특히 인명중씨에 돌아가실 때 돼서 10번은 1염으로 불러서 극락세에 가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세우고 성취해서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는 것이 이 연불수행, 여러 종토수행에서는 아주 원칙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본원력, 타력에 의한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한 구원과 구제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이 도작스님은 시기와 근기에 맞아야 된다 해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늑자로 역시 피기, 역시 피기라 어떤 수행을 하든 부처님 정법시대인지 말법시대인지 이게 그 시기를 알아서 시방편 시기를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그때 그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된다 약시피기 우리 불자님들 약시피기라는 네 글자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됩니다 시기에 따라서 수행해라 그 다음에 시기와 능력 자기가 지금 능력과 자기 근기가 어딘에 따라서 수행해라 그 다음에 자기가 맞는 법에 따라서 선택해서 수행해라 이런 건데요 그래서 약시피기인데 그러니까 모든 수행이 도작스님이 주장하는 것은 역시 시기가 시기가 때와 근기가 서로 응해야 극락세기도 갈 수 있고 깨달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부처님 수행법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 초기 불자인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37 조도품이라는 게 있어요 37가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방법 우리가 얘기하는 수행이라는 건 가나선이나 이런 건 말고 초기 불자인에서 얘기하는 37가지 부처님 도에 들어갈 수 있는 37도를 쫓자 도에 들어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37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37가지 중에서 7각분이 있어요 7각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택법각지 택법각지라고 이거 중요한 건데 시기와 근기 때가 지금 말법시대냐 정법시대냐 부처님 계실때냐 부처님 계실 때는 설레비구야 어서오느라 그럼 머리 깎이고 전부 4제 8정도만 서려도 아래형과를 다 증득했어요 부처님 당시는 그런데 지금은 2500년 말법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와 근기에 따라서 자기의 맞는 능력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택법각지인데 법을 방법 자기가 어느 법 부처님 말씀의 수행방법 부처님 진리를 선택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이 택법각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불자님들이 저는 무슨 연부를 무슨 수행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당신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물어보고 제일 잘되는 것을 해라 왜냐 잘되는 것은 전생부터 해오던 것이 잘된 거고 잘 안 되는 것은 금생에 처음 하는 것 때문에 서툴어서 잡념이 많이 들고 수행이 잘 안 됐느니라 그래서 뭐 사경을 하든 절수행을 하든 독송을 하든 식명연부를 하든 경전을 강경을 해서 해완을 얻던 여러 가지 참선을 하던 길이 있는데 내가 가장 명상을 하든 잘되는 거 하는 것이 전생에 해온 것이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신동들 노래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 전부 보면 전생에 음악 잘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전생에 공부를 해서 이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요 그건 뭐 누차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잘되는 것이 진리에를 선택해서 자기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해서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약시피기라 때와 근기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수행을 해라라는 것 그래서 도작스님은 유유종토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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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통입느라 오직 정토의 한문만이 오직 온리 오직 정토의 한문이 가히 통하고 가히 그 길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도작스님은 요즘은 말법시대이기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 요즘은 등 따시고 배불러서 수행자들도 수행을 옛날같이 못한다 원효수님은 수행할 때 배고파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도 밥 생각하면 공부가 안 된다 추워서 무릎이 시려서 끊어져 나갈 것 같이 추워도 불 생각하면 공부가 안 된다 그런 시절에는 공부 많은 말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탁한 세상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 지어갔다 물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이 수행을 잘합니다 머리 좋고 이것저것 따지고 갈라치기하고 계산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행을 잘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순수하고 고지식하고 착한 사람들이 수행을 잘한다 모든 선생님들이 일문적으로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오직 정토일문이 가통인노라 가히 통하고 통로가 된다 가히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목적지가 가히 정토일문이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법시대에는 용맹정진을 한다 용맹정진을 하는데 도인이 나타난 걸 보지 못했다 세상에 도인이 추려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 상월결사의 자성선임도 이제 도인이 상금기 선임원이 해서 참선이 해가지고 도인이 나타난 걸 못 봤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진리 법 8만 대장경 부처님 말씀이 설에 놓은 거 부처님이 밥상 체려 놓은 거 먹고 열심히 잘 살고 공덕짓고 복짓고 남을 위해서 자비심 가지고 좋은 말 하고 공덕짓고 좋은 일 오고 살면 되지 않냐 부처님이 전법을 전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듯이 여기서도 도장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도인이 한 사람도 잘 하한 거 동한 거 해도 잘 나타나지 않더라 세상에 추려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현재가 다섯 가지 탁한 악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니소 오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오탁 악세 오탁 악세 다섯 가지 탁한 악한 세상이다 다섯 가지 탁한 악한 세상이다 첫 번째가 뭐 이건 순서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겁탁 두번째가 번뇌탁 세번째가 중생탁 네번째가 견탁 다섯 번째가 명탁 이렇습니다 오탁 악세 지금이 오탁 악세 다라는 건데 오탁 악세라는 것은 보파경 방품품 제2에 나오는 말씀이고 아미타경 끝부분에도 오탁 악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겁탁 겁탁 지금의 겁탁 이라는 거요 겁세월겁자 질병이 많고 코로나19 그 다음에 전쟁이 많고 우크라이나 또 중동 이스라엘 한마스 가자지구 전쟁의 눈은 전쟁이 일으킬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전쟁의 눈이라는 게 말이 있는데 이 세상에 전쟁은 끊임이 없었다 지금은 전쟁의 눈은 우크라이나다 전쟁의 눈은 이스라엘 하마스 그쪽이다 전쟁이 일어날 만한 원인이 있으면 일어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전쟁이 어디 날 것이냐 한반도일 가능성이 많다 많은 분들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 저기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는 전쟁 적국이 옆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희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눈으로 어떻게 보면 해안으로 봤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곳은 그렇다 그래서 한반도도 쉽지 않은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듯이 겁탁은 질병이 많고 전쟁이 많고 재난이 많고 지금 시대가 이제 말법 오타각스의 세계야 겁다 그 다음에 범내 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108번매 8만 4천 번내 얘기하는데 삼독심이 많아가지고 불편하다 편하지 않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다 불만이다 행복지수는 많이 쓸모가 있을 때가 쓸 게 없어서 가나는 게 아니라 쓸 것은 입을 것은 먹을 것은 있는데도 삼독심 삼독심으로 만족을 못 하니까 배고파한다 만족을 못 한다 불편하다라는 게 번내 탁이고 중생 탁은 악한 일들을 많이 한다 악행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인과를 믿으면 악행을 할 수가 없는데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입으로 몸으로 행동을 악행을 한다 중생 탁 네 번째 견탁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는 게 탁하다 우리 눈이 지금 우리나라가 보는 데 참 탁합니다 심지어 검은 걸 흰 거라고 해야지 검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회는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통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A그룹은 왜 정의와 상식이 따로 있고 B그룹이 정의와 상식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안 얘기 되겠다 시끄럽다 혼탁하다 혼란스럽다 내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A, B가 내전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탁이라는 건 혼탁한 거예요 이게 탁 탁이 혼탁한 건데 보는 게 전부 사견으로 보는 거예요 사견 사태계 보는 거 자기 업력의 눈으로 보는 거 자기 경험된 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 익힌 대로 자기가 몸으로 산 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다 보이는 대로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념대로 자기 그러니까 이센현 선사 발언문에 보면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보고 듣고 맛봄으로 왜 죄를 짓느냐고 보고 듣고 맛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요익중생을 위해서 유산균으로서 요익중생하는 그런 걸 향냄새를 퍼뜨려야지 어째서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짓느냐고 보고 듣고 맛봄으로 그냥 자기 오용락 채우는 데만 앞서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껍을 씌어 가지고 그게 견탁이에요 이게 이제 혼탁스럽고 갈라치기 하고 이 탁이요 보는 사람마다 달리 얘기하는데 그래도 민주주의의 3분의 2는 그래도 거의 90% 80%에 의하면 이것이 상시의가 정의다 하고 이것이 옳고 그러다 하면 판단이 돼야 되는데 전부 사법이 판치고 가짜뉴스가 판치고 사견이 판치기 때문에 이 견탁 보는 것이 탁하다라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 명탁인데 명탁이라는 건 이건 수명할 때 명탁인데 이게 더 탐진지 3독을 이제 예를 들어서 명탁이라는 건 90세가 살아도 도로 가서 생각 안 하고 한 살 더 살 더 살고 싶어 이게 명탁이에요 수자상 끝이 없어 오래 살고 싶어 100세가 살아도 100, 1, 2세 더 살고 싶어 이런 것이 이제 명탁인데 욕심도 그래 욕심도 끝이 없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런 행복지수가 떨어지잖아요 이 명탁 때문에 그래요 더 더 더 끝일 줄 모른다라는 거 욕심 끝일 줄 모른다라는 거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시픽이라는 얘기를 시기를 관찰하고 자기 능력을 관찰해요 거기에 맞는 법을 택보까지 선택하여 수행을 해야 되겠다 경토교는 시기상응의 교다 때와 자기의 근기 능력에 따라서 서로 극하지 말고 상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도 경전에 보면 대기설법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해라 그런데 한국 불교의 법회가 좀 어려운 것이 제가 강의하는 것도 엊그제 절에 입문한 사람도 제 강의를 듣고 30년 50년대부터 제 강의를 듣고 어디에 맞춰야 되나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쉽게 강의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봐요 누구나 그건 쉬워야 돼 누구나 다 요즘 또 대충 쉬운 걸로 빠른 걸로 고생하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쉬운 걸로만 가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진급이 없고 그냥 공부도 그렇고 대학교도 안 가고 그냥 항상 고등학교에서 못 물고 총회에서 못 물고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는 게 쉽지 않아 절에서 초하루보폐 이런 것도 보면 이제 1년 된 분 10년 된 분 50년 된 분 모셔놓고 법문을 듣고 불교 공부를 많이 하면 법문 들으면 어디에 맞춰야 되나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근기에 따라서 법문하기가 무지게 힘듭니다 그다음에 부처님 응병여야 병에 따라서 약을 줘라 그런데 병에 따라서 약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의 맞춤에게 그 사람 근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고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병이 있는지 지금 견탁이나 보는 견해 모든 인생 살아가는데 자기의 고민이 뭔지 이런 걸 다 모르고 병에 따라서 약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작스님의 안락집에 나오는 제1 때문에 서두에 나오는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를 일으킨 이유를 밝히면 시기를 잡고 근기를 입는 약시피 입는 것이 정토이기에 기하기를 권한다 내가 가르침을 일으킨 이유 정토교를 말하는 이유는 근기 시기를 자기가 알고 지금이 말법시대인지 정법시대인지 우리가 신라 고려시대에 도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근세는 도인들이 드물잖아요 그게 말법시대라 그래요 근기들이 안 맞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가르침이 교가 시기에 부합하면 닫기 쉽고 깨닫기 쉽다 시기에 부합하면 닫기 쉽고 깨닫기가 쉽다 만약 기와 교와 시가 어긋나면 근기와 가르침과 시기가 어긋나면 닫기가 어렵고 오이 깨달아가기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정법염 처경에서 이러기를 수행자가 일심으로 도를 구할 때 항상 마땅히 시 방편 시기의 방법 지금이 어느 때냐 어느 경전을 공부해야 그 사람 근기에 따라서 맞는 가르침이 될 수 있느냐 시 방편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만약 시기를 얻지 못하고 방편이 없으면 이를 이름하여 시리라 하고 니라 이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습기가 있는 나무를 모아서 불을 구하면 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와 같이 모든 건 시기와 때와 가르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당신은 언아 대오라 부처님 말씀 끝에 전부 다 깨달았어요 반문 끝에 대표적으로 오비구가 사제 팔종도 딱 설하고서 떠나가라 전도 선언하라 둘이서 한길로 가지 말고 나의 법을 전하라 나는 우르벨라 가서 가사파 삼행제를 제도하리라 팔종도 사제 팔만대장경 중에서 기본경전인 팔종도 사제법문하고 떠나가라 오비구도로 나의 법을 전하라 전부 아란이 됐다는 거 아뇨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공사상 이런 걸 얘기해서는 안 되고 연부를 권한다는 도작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작스님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계산해 보니까 지금 금시가 중생들이 사는 데 있어서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당 부처님이 거세후라 이거죠 불전 불후 불전 불후 불후 어떻게 웃자 부처님 대연하기 전이나 부처님 가신 뒤에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 가신 뒤에 있잖아요 가신 뒤 2567년 2500년이 됐잖아 말법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종교기능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만 재기능이 발을 못하고 말법시대를 가고 있고 사회도 그만 혼탁한 거예요 종교가 재기능을 발휘해지면 사회가 혼탁하지 않은데 종교까지 과전을 휘말리고 재기능을 발휘 못하면 세상 혼탁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간 세상 후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가신 후에 갈 것이죠 가신 세상 후에 500년 보통 500년치 끊어서 정법시대, 삼법시대, 말법시대 이러거든요 부처님 가신 데가 제 네 번째 500년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500년이니까 사옷이 2000년이잖아 지금 2000년 말법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불기 2567년이잖아요 2567년 불기가 그러니까 지금 500년이 네 번째 지났다는 도작스님 얘기가 지금 중생들이 시간, 시방편, 시기가 언제냐 이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기를 얘기했고 중생들이 마땅히 사는데 부처님 가신 후에 가신 후가 2000년이 지났다 2002년에 500년씩 네 분이나 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걸 택법같이 선택해서 수행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연부를 이분이 강조하고 이분이 말법시대 수행은 도작스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참회 참회하는 그러한 연부를 해라 참회 연부를 해라 그 다음에 이 말법시대는 인천교로 가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인천교로 관한 건 기도하고 복짓고 남한테 좋은 말 하고 그러면서 연불 수행하고 자기 연불 수행하면 자기 번뇌가 사라지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갈등 안 하고 인천교라는 것이 이제 죽은 뒤에는 하늘나라 태어나고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법시대인지 모르고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내가 완전히 극락세이고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 해탈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우리 조개종이 수행 중단이고 그렇지만 지금 2천 명씩 이제 참 정전한 분들 참 근기가 대단하구만 그래도 말법시대다 보니까 도인이 잘 안 나오잖아요 동안과 황거 진화도 그 얘기를 지금 상월에 그런 선언 쪽에 그렇게 수행하는 쪽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법하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거기에 동의하느냐 하면 부처님 경전이 8만 내장경이 8만 해천해찬인사에 있는 경판이 8만 천 258장이고 그걸 책으로 나면 6천 790항문이나 나와요 세계 종교 경전이 그렇게 많은 경전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 6,791항문이나 되는데도 1,700년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부처님 말씀을 정반대로 이해해요 부처님 말씀을 운명년에 빠지고 뭐 사주팔자에 빠지고 그냥 뭐 노인들 연불이나 하고 말이야 뭐 남편 거사님들 절에 가서 같이 좀 법문도 두고 기도하자 그러면 당신 혼자 빌어 그냥 비는 걸로만 하나로만 생각하고 부처님 8만 내장경 6,791항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빨래판으로 누워 있고 그냥 먼지구석에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송 포기를 하면서 가슴 아픈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법시대 수행에 조작스님껄 강조하는 건 시기에 맞게 근기에 맞게 원효스님처럼 요새 등 뜨시고 배불러서 수행도 잘 안 되고 도연이 안 나오는 시대인데 원효스님 발침 수행장에서 뭐라고 해요 무릎이 시려도 물 생각하지 말고 배 창자가 끊어져도 밥 생각하지 말고 공부라 해서 도인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온 거 아니요 그래서 도작스님은 참회하고 죄를 참회하고 복지코 작복하고 복력성불 부처님은 화환경에서 요 10만 선불 믿음이 이건 자꾸 강조해도 끝이 없는데 10만 선불 복력성불 믿음이 충만하면 10년 충만하면 성불하고 복력이 충만하면 성불하고 이렇다는 거요 10만 선불 복력성불 그렇기 때문에 도작스님 얘긴대로 참회연불하고 참회지는 하고 잘못했으면 참회라는 건 앞으로는 이런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생각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 다지는 거 아니요 자꾸 연불하면서 참회연불 그다음에 복지코 그다음에 친명연불 남하민탑을 부르고 연불해가지고 마음안심인명 얻고 편안하고 부처님한테 기이하고 지신기명예하고 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80억급의 생멸의 죄가 소멸된다 도작스님은 참회연불하고 복지코 식명연불 남하민탑을 소리 내서 부르고 그러면 80억급의 모든 생사의 생로병사의 죄가 소멸된다 아이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건 조금 부처님께서 조금 과장돼서 말씀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20년 동안 노름한 사람이 그날부터 노름을 안 하면 노름쟁이가 아니다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마약을 했는데 오늘부터 마약을 안 하면 마약쟁이가 아니다 20년 동안 욕만 하고 욕쟁이 조금 화내고 욕도 했는데 오늘부터 욕을 안 하면 욕쟁이가 아니다 50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오늘로써 버리고 발로 비벼버리고 안 피면 담배쟁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천년 동안 어두운 동굴이 산속에 있는 천년에 묵어있던 동굴도 촛불 하나면 밝아집니다 광명이면 밝아져요 한순간에 몇 100일 동안 불을 떼고 불을 비춰야 천년 동굴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불을 켜는 순간 광명이 찾아온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참여연불하고 칭명연불하고 참여하고 신구의 3업에 지은지 앞으로 짓지 않겠다 하면서 참여연불하고 복짓고 공독짓고 그 다음에 칭명연불 연불하고 독성하고 그렇게 하면 85급의 행사의 죄가 전부 소멸된다 라는 거 말법 시대에는요 많은 죄를 지어요 말법 시대에는 보는 게 혼딱스럽기 때문에 정견 보는 게 정확하면 이 길은 가면 안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눈에 콩깍지 쪄서 가는 길이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내는 거야 탁견, 견탁, 말법 시대에 보는 게 탁하고 듣는 게 탁해서 무슨 죄를 짓는다 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법 시대에는 죄들 많이 지어요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그것도 생각으로 짓는 게 전부 죄인데 이 말법 시대에 죄를 많이 지면 업보의 재앙이 있어요 업보의 재앙 업보의 재앙이다 업을 지면 반드시 보답 있다 집선업,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과보가 보답이 있고 악업을 지면 반드시 악의 보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재앙이 된다 내가 집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제자리에 제 역할을 해 줄 때 좋은 보답이 와요 그렇게 살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면 그 사회가 전부 맑아져요 그러면 사회가 맑아지면 국가가 맑아져요 그래서 언각경에서는 심청정, 국청정이란 말을 하고 있죠 각자 마음이 청정하면 나라가 청정하다 각자 마음이 견탁이 아니고 정견이면 나라가, 국가가 깨끗해진다 라는 이야기 심청정, 국청정 그래서 이 업보라는 이야기는 이게 참회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업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참회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재앙이 없다 이 견탁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다 크게 보는 견해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A, B가 나눠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 나라는 재앙이 와요 재앙 사회가 재앙이고 그 집의 재앙이고 국가가 재앙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 참회의 연부를 도작스님이 권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ERS 060-800에 7000번을 복대기에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이 보태 주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